다육식물은 영양제에 물을 챙겨줄까 합니다. 양파즙이나 집 버리기 아깝잖아요. 이런 거를 섞어서 주시면 효과가 눈에 보이게 반질반질하고 영양가를 아무래도 보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튼실해져요. 꽃보다 다육식물입니다. 오늘 색다른 영양제 주기!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제가 영상이 1400개가 넘게 올라가 있다 보니까 이 영상을 처음 올리는 건지 예전에 한번 올렸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그래서 오늘 영양제를 좀 챙겨줄까요? 저는 이맘때 영양제를 많이 챙겨준답니다. 이렇게 보면 저희 황진이 오페라 원중 콜로라타 애들이 추위버튼이라고 좀 많이 힘들었어요. 저희가 창문을 많이 열어놓는데 올겨울은 유독 왜 이렇게 추운지 오늘도 한파 주의하라고 또 아파트에서 방송이 나오고 원래 이때가 따뜻해서 작년 온도를 비교했을 때 제가 거리대에 내놓고 노숙을 쿨하게 아주 쿨하게 시켰었는데 올해는 진짜 너무 추워요. 이렇게 한파가 이렇게 자주 자주 오는지 커진 겨울내는 한파인 것 같은 느낌이 있는 올겨울은 너무 추워서 다육이들이 혹독한 여름도 낫고 혹독한 겨울도 낫고 그래서 얼굴이 반쪽이 되고 이 루비앤네크레스가 웬만하면 제가 말려서 안 죽이는데 간혹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올겨울은 이렇게 합식한 루비앤네크레스들이 커진 말라서 죽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 지금 다육이가 마왕인데 입이 아주 오동통하죠? 얘를 봤을 때는 전혀 물고파하는 게 전혀 안 보이는데 요렇게 루비앤네크레스는 벌써 한울로 갔답니다. 얘는 그래서 물을 챙겨줘도 요렇게 간 애들은 안 살아요. 그래서 뽑아서 버려야 되고요. 이렇게 지금 얘는 오동통해 보이지만 사실 입을 만져봤을 때는 말캉말캉거려요. 요 지금 원종 콜로라타도 그렇고 그래서 영양제 물을 좀 챙겨줄까요? 요렇게 합식한 저희가 원래 이맘때 다위가 못 세게 진다래도 웬만큼 애들이 그래도 괜찮거든요. 괜찮은데 올겨울은 조금 많이 춥다 보니까 계속 한파에요. 오늘 방송에서 한파 방송이 나왔고 추위에 좀 조심하라고 나왔는데 요렇게 보면 저희 석연아 석연아 이게 왕댓뿜 얼굴인데 제가 겨울에 혹독하게 물을 굶겼더니 얼굴이 얘도 반죽이 됐어요. 얘가 패트병보다 훨씬 얼굴이 되게 대빵만한 그 석연아인데 저희 묵둥이 10살 넘은 애 얼굴이 잘려갖고 여기다가 이제 잘린 얼굴이 심어졌더니 요렇게 늘어지게 얼굴이 무겁다 보니까 이렇게 컸답니다. 이렇게 보면 얘네들도 입꼬지로 큐 얘네들이 얘도 석연아인 것 같아요. 얘도 석연아 거진 애들이 입장이 거진 퍼플 딜라이처럼 보이죠? 석연아인데 이렇게 얘네들이 지금 많이 물고파요. 입이 거진 다 하얗고 몇 개 안 남았죠? 얘네들 염자 같은 경우에는 요 다육은 제가 입꼬지로 키운 다육이에요. 입꼬지로 키워갖고 큰 애 7층에서 낙상을 해갖고 얼굴이 잘린 애를 심어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애들이 물이 상당히 많이 고파하죠? 얘 같은 경우에도 호빗닭인도 제가 춥다 보니까 좀 거리돼서 이제 노숙을 하고 안에 들어왔던 애들은 혹독하게 좀 물을 많이 굶기다 보니까 애들이 몰골이 좀 아니다 싶을 정도로 좀 많이 그 왜 그러냐면 춥다 보면 또 애들이 이렇게 입이 하엽이 많이 져요. 나 추워요. 덜덜덜 하면서 하엽이 많이 지기 때문에 커진 하엽이 지고 없어진 애들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베란다가 저희가 워낙 춥기 때문에 문을 활짝활짝 좀 안방 있는 쪽에 되게 많이 열어놨거든요. 문 열어놨다고 보일러비 되게 많이 나왔다고 빵 터졌다고 두 배로 나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다육식들 영양제에 물을 챙겨줄까 합니다. 오늘 챙겨줄 영양제는 양파즙입니다. 양파 100 식물성이죠? 뭐가 첨가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작년 겨울에 다육이를 줘봤는데 괜찮았어요. 적심한 애들이 자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식물성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 개 그 저희 엄마 사례에서부터 저희 엄마는 모든 그 껍질을 물에다가 그 한 한 달은 아니지만 좀 많이 오래 삭혀요. 좀 냄새가 날 정도로 그 삭힌 물을 식물들한테 줬는데 아주 대빵만하게 키우는 거를 저도 이제 목격을 했고 외국 사례에서도 식물 껍질이나 뭐 이런 거를 흙에다가 삭혀서 주는 거를 봤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제가 이제 안심하고 줬던 양파즙이에요. 양파즙 양파즙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2리터 생수병에 이거를 저는 그냥 하나를 섞어요. 하나를 섞습니다. 2리터 생수병에 다가 물을 받아갖고 가득 받아요. 그래갖고 얘를 하나를 섞는 거예요. 첨가가 안 됐으니까 식물성이 돼도 이거 하나를 섞어서 줍니다. 섞어서 우리 집에 있는 양파즙 뭐 이런 거 호박 호박 같은 거 있죠. 호박도 괜찮아요. 사과즙도 줘봤는데 괜찮습니다. 포도즙도 괜찮아요. 다 물어보실더라도 이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식물성 100%는 괜찮습니다. 제가 손으로 우연찮게 적심한 애가 있었는데 걔가 겨울에 원래 적심하면 얼굴이 원래 많이 안 나와요. 겨울에는 생장형이 아니기 때문에 춥고 그래서 작년 겨울도 되게 추웠기 때문에 근데 그 달기가 자구가 바글바글 나오는 거 보고 얘의 효능을 그때서 양파즙 대단해 느꼈는데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얘가 황진이 오페라 물을 줄 때도 얘를 차가운 물을 주시면 안 돼요. 식물은 겨울들에 뿌리 냉해를 잇기 때문에 약간 미지근한 느낌이 있는 그 정도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얘도 호빗당인 호빗당인도 얼굴이 겨울에 이렇게 돼. 완전 3분의 1이 됐습니다. 지금 하엽을 제가 안 띄고 물주는 영상을 촬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얘를 데리고 와서 손만 스쳐도 입이 하엽이 우수수 떨어져 갖고 그냥 제가 띄어 갖고 그걸 보여주는 건데 원래 리얼하게 하엽이 있을 때 물을 주고 그다음날 반응을 해갖고 예뻐진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하엽이 다 떼어졌어요. 하엽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집 다육이가 유난히 겨울에 하엽이 많이 지는 애들이 있어요. 당인 같은 애들 호빗당인 백봉 추위에 약해서 그럽니다. 낮 추워요. 그래서 하엽이 지는 거예요. 밖에 나무가 겨울 되기 전에 입을 다 말려 떨구 잖아요. 냉해를 안 입고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이렇게 좀 있으면 3월 하는데 사실 이쯤 되면 날씨가 따뜻 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지금 또 한파 추위가 왔어요. 중부는 그래서 다육이가 또 너무 추워도 못나지고 못생겨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추워서 물을 제가 1월달에는 주지 말라고 그랬죠. 2월달에서부터 물을 챙겨줘야 되는데 너무 물을 굶기게 되면요. 이렇게 죽는 애들도 발생이 돼요. 루이벤 네크레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또 추운데 다 물을 굶기니까 이렇게 말라서 죽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합식을 해서 말라서 죽이는 경우는 제가 극히 드물거든요. 올해는 무척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얘도 한번 물을 한번 줘볼게요. 얘가 마왕이에요. 마왕. 얘도 제가 뿌리 안착시키는데 되게 이렇게 힘들었던 다육이는 마왕이 처음이었어요. 제가 마왕이 처음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4개를 데리고 와갖고 사실 이벤트를 하려고 했었는데 뭐라 그럴까 화분에 심어서 뿌리 안착이 되면 이벤트를 해야 되는데 몇 개월 동안 뿌리 안착이 안되는 거는 이 아이가 처음 이었어요. 이벤트를 포기하고 그냥 제가 다 키우는 걸로 해서 키웠는데 좀 마왕이 저희 집에서 좀 말썽을 좀 까다롭게 좀 까탈스럽게 그랬던 마왕입니다. 이 아이가 킹포세이스네요. 얘가 얼굴을 많이 줄였어요. 얘도 순간 킹포세이스가 아닌 줄 알았어요. 얘가 좀 대품 이었거든요. 얼굴을 지금 이렇게 보면 입장에 주름이 되게 많아 보이죠. 이것도 제가 물주고 얘가 입을 어떻게 핀인지 보여드릴게요. 아주 쭈글글 허느적 허느적 완전 이렇게 접힐 정도로 입장이 쭈글쭈글 허느적 허느적 완전 이렇게 접힐 정도로 입장이 종이착처럼 얇아져서 이런데 중간중간 입이 하엽이 많이 졌어요. 근데 또 속 입장은 뒷 입장 에너지를 빠져들고 생장점이 있는 데는 윤기도 나오고 짱짱한데 뒷 입장은 거짓 물을 안주다 보니까 하엽이 없어지고 있죠. 얘도 한번 물을 듬뿍 줘볼게요. 너무 추워서 이렇게 달기가 힘들었던 적은 20년 하고 2021년 얘도 얘도 지금 아주 입장이 얇아졌어요. 그리고 너무 추우면요. 달기가 입장 끝이 까매져요. 입장 끝이 까매지고 하엽되지고 못생겨져요. 그러니까 너무 추우면 달기가 추위 아리도 하는 거를 제가 오래 처음 느꼈습니다. 달기는 진짜 손안의 달기 편안하게 아주 쿨하게 해준 거 없이 분갈이 해주고 딱 던져놓으면 지네들이 알아서 컸는데 올 겨울하고 작년 여름 코로나 이후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만 힘들게 아니라 다육이도 기우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 얘네들도 그래서 이렇게 레드 에본 이에요. 이것도 조심하셔야 이것도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거리대 합원을 내놓고 드리잖아요. 그럼 입장 사이에 마사나 뭐 이렇게 잡다 한 것이 껴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얘네들이 이게 잘못되면 균이 이로 인해 들어가면 얘네들이 물음이 올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입장에 또 물먹고 땅땅 해지면 돌 사이에 얘네들 입장이 낀 게 누룩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얘도 그렇게 물고파 보이진 않는데 루벤네 클래스를 보니까 물이 많이 고파 보여요. 입장 보면 질 입장 합이 엄청 만졌죠. 이렇게 단수가 많이 줄은 거에요. 물고픈데 물은 안주고 또 춥고 물을 막 이렇게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물을 많이 굶겼더니 얘네들이 얼굴이 진짜 여름에도 작년 여름에도 얼굴 줄였지 올해도 얼굴 줄였지 얼굴을 계속 줄이고 있네요. 또 이렇게 물을 잘 챙겨주면요 얼굴이 또 대빵 만하게 또 커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분갈을 해주고 2년 동안 애가 가만히 얼음때 가고 있다가 3년 뒤에 얼굴이 커지는 애들이 있어요. 3년 뒤에 얼굴이 커지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분갈이 같은 경우에도 애가 잘 크고 있는데 굳이 굳이 막 1년 에 한 번씩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잦은 분갈을 해주면 애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반응을 안하고 목대에 잔뿌리가 계속 나온다면 그때는 분갈을 해주셔야 합니다. 나이가 10살이 넘은 애 10살이 넘은 애 지금 제가 키운지는 좀 됐고 한 3년 정도 목대 수영이 있는 애들을 데리고 와갖고 얼굴이 원래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렇게 길게 있었는데 제가 분질러 갖고 밑에 다가 심어주고요 나머지 들은 새끼 새끼 자구들 이렇게 나온 건데 자구들 나오는데 한 4,5년 걸린 것 같아요. 영양제를 좀 챙겨줘야 돼요. 진짜 안 챙겨주면 못난이 되고 또 올해 여름을 보낼 애들이 많이 힘들어 하기 때문에 이때 좀 많이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3월에 많이 주는구나 3월에 영양제 비료를 많이 주죠. 이렇게 주면 애들이 환해를 잘라요. 이렇게 먹다 나무 이런 거를 섞어서 주시면 효과가 눈에 보이게 반질반질 하고 애들이 영양가 보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튼실 해져요. 우리가 영양제 먹는 것처럼 얘네들도 이렇게 챙겨주면 좋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양제 양파즙을 주는 거를 영상 또 얘기하죠. 사과즙 줘도 돼요?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호박즙 줘도 돼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식물성 100%면 다 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꽃보다 달기였습니다. 여러분 꿀하루 되세요.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